오케이, 쉐이 캔서 메다 베스트 맨 웬 경기를 깨끗이 경기를 하는 그런 경기인데 크림치나 홀딩에 대한 주의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다킹에 대한 주의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이제 장정구 선수가 세계 정상 타론에 나서는 첫 공이 올리겠습니다 어울려서 1회전 시작됐습니다 WBC 라이트 크라이그 타이틀 맨지 챔피언인 사파타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장정구 선수의 경기를 이곳 대전 충무 체육관으로부터 직접 중계방송 해드립니다 1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흰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장정구 선수 파란색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사파타 챔피언입니다 우뚝 선자세 사파타입니다 외곽으로 돌고 있는 장정구 레프트를 툭 던졌던 사파타 라이트를 던졌던 사파타입니다 사파타는 왼손잡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돌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거리를 두고 싸우고 있는 장정구 1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머디를 공격했던 장정구입니다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장정구 접근자로 시도했던 장정구입니다 들랑달랑해보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레프트 크게 허치는 장정구 살짝 빠져나가는 사파타입니다 1회전 경기에 진행되었습니다 1,2 치고 들어왔던 사파타입니다 1회전부터 사파타가 조금 다가서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우뚝 선자세 사파타입니다 서서히 거리를 좁히고 있는 장정구 버지 공격하는 장정구 라이트 버지 불어였습니다 장정구 우뚝 선자세 사파타 카운터를 노리고 있습니다 역시 사파타는 카운터를 노리는군요 역시 카운터 전문의 왼 선자들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한방이 있는 선수입니다 저 카운터에는 장정구가 걸리지 말아야 되겠죠 스트레이트나 아파를 조심해야 됩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웨빙해보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사파타 선수와 도전자인 장정구 선수 경기입니다 라이트로 툭 던졌던 사파타 사파타는 왼 선자입니다 래프트 던지는 사파타입니다 밀고 들어가고 있는 장정구였습니다 장정구 너킹 모션 섬에서 장정구 밀고 돌아갔었습니다 기스벌더는 장정구입니다 그러나 라이트로 계속 견제하고 있는 사파타 일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킹 모션 섬은 장정구입니다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장정구 장정구가 오른쪽으로 도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돌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이죠 왼 선제 비하 싸울 때는 왼 주먹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돌아야지 오른쪽으로 돌다가는 래프트의 카운터를 맞을 염려가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라이트를 툭 던지는 사파타입니다 밀고 들어오는 장정구 라이트치는 장정구 그러나 래프트 라이트 받아치는 사파타 라이트를 공격하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네 아주 기습적인 떼쉬였어요 네 아 사파타의 기습이었습니다 큰 펀치였어요 머리 공격하는 장정구 그러나 밀고 나오는 사파타입니다 네 아주 만나지 않습니다 크게 휘두르는 사파타입니다 아주 빛나갔지만 호공을 가르는 소리가 났죠 네 더 아파 라이트 치는 장정구 장정구 선수의 기습 맞으면서 다시 받아치는 사파타의 모습 네 저런 기습적인 공격으로서 균형을 깨뜨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우뚝선 자세 사파타입니다 오프로 뛰고 있습니다 네 사파타의 카운터는 참 날카로운 면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주 장정구 선수도 말이죠 네 의욕적인 그런 떼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 아주 냉철한 그런 떼쉬가 있었는데 역시 왕만하게 들어가다가는 상대방의 레프트 앞 하나 말이죠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맞을 위험료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1회 전부터 장정구 선수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서서히 다가서 보낸 장정구입니다 그러나 레프트를 쭉 받았던 사파타입니다 우뚝 서있는 자세에 사파타 레프트 라이트 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장정구는 장정구입니다 버텨시는 사파타 레슥에 들어가는 장정구 계속 보내고 올라오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레프로 레슥에 들어가는 장정구가 레슨이 되켭니다 태풍이 몰아치듯 호대게 몰아쳤던 장정구 선수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하트 여기 장정구 기습 아주 좋았습니다 네 상대방의 기습 방법에 들어 있습니다 장정구 레프트 완만하게 받아치는 사파타였습니다 장정구의 지습에 이은 라이트 단발 공격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도전자 장정구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장정구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전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를 중계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챔피언인 파나마의 스파타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장정구 선수의 경기입니다 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몸을 조금 흔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상처를 빳빳이 세우는다 다시 라이트 쳤던 장정구 가드도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정구 선수 기습을 거든 장정구 라이트로 받아치는 스파타였습니다 1,2 치는 스파타 이번에 들어가다가 받아왔습니다 다시 라이트로 치는 스파타입니다 라이트로 치는 스파타입니다 라이트로 치는 스파타입니다 다시 홀딩하는 스파타 장정구가 다시 들어가니까 붙드는군요 레프트 스트레이트로 아주 좋은 것을 라이트 크게 치는 장정구 너무 욕심부리는 것 같아요 다시 밀고 들어가는 장정구입니다 로프로 승기고 있는 스파타입니다 무심 고르게 다시 스파타입니다 장정구 성원을 보냅니다 장정구 선수에게 성원을 보내주겠습니다 다시 라이트 들어가는 장정구 다시 밀고 들어가는 장정구입니다 로프로 승기고 있는 스파타 다시 라이트 측으로 가는 장정구 잘 싸우고 있습니다 레프트 허치는 스파타 계속 거리 접혀들어 하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좌우로 돌고 있는 스파타 다시 라이트로 톡톡 던지는 스파타입니다 럭킹머시 원하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장정구 장정구 선수의 오른쪽 좌우로 뛰고 있는 박바다입니다 장정구 선수가 아주 지능적인 그림체가 하고 있습니다 주심 오래된 가시가 주의를 잘 줬습니다 2회전 2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잘 싸웠어요 장정구 선수가 아주 깡다고가 있는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파트가 아주 좋은데 2회전 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회전 시작됐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그 파이터 매치 챔피언형 사파타 선수와 도전전으로 장정구 선수의 경기입니다 주심으로 사파타 선수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장정구 선수의 프리티치 발락을 주의를 줬습니다 프리치됐습니다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까 말이죠 프리치나 프리티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3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수에 다가서 보이는 사파타 라이트로 톡톡 던지는 사파타 선수입니다 럭킹무 선수는 장정구입니다 미국으로 안쪽 장정구 선수와 똑같은 자세를 취해보는 사파타입니다 장정구 선수와 똑같은 자세를 취해보는군요 럭킹무 선수와 똑같은 자세를 취해보는군요 네 좀 다시 박수 됐습니다 하나하나 침착하게 맞습니다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약간 라이트 치는 장정구 약간 비틀하면서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프리치겠습니다 3회전 잘 따오고 있습니다 출련부터 잘 따오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배송비대장 장정구 라이트 치는 장정구 라이트 치는 장정구 계속 장정구 선수 사파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시 다가서는 장정구입니다 라이트 깨어치는 사파타입니다 프리치됐습니다 다시 박수 뺐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드 파이참 매출을 승계 방정해 드리겠습니다 라이트 치는 장정구 머리대줬던 사파타입니다 레프트 치는 장정구 원투 치는 사파타 머리 공격하는 장정구입니다 머리 좁혀들어 노투로 등기를 부탁합니다 수격받았습니다 수격받았습니다 머리대고기하던 장정구 나이스하고 고 있습니다 장정구 내시세에 들어갑니다 라이트 승리장장구 밑을 걸고 섭봤다 상정구 오산소 렛츠고 공격하는 선정구입니다 상정구 양아스 섭섭을 섭섭합니다 베레 공격하고 있는 상정구 선수 다시 빠져나오는 섭섭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 측은 장구, 레프 측은 장구 라이트 측은 장구, 롯크 측은 장구, 라이트 측은 장구 롯크 측은 장구, 롯크 측은 장구 다운, 킬 타우스라고 있습니다 장구 선수 3회 다운을 빼줬습니다 또 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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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탁해 주십시오 약 4천의 많은 권초팬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장정구 선수 통쾌한 K 여성을 거뒀습니다 장정구 선수가 굉장히 작심한 경우도 네 오일용씨 정말 통쾌한 장면입니다 이제 한국프로권투가 11연패 늪에서 허덕이는데 장정구 선수가 숨통을 열었습니다 자 2회에서부터 계속 불규칙적으로 기습으로 몰아붙였던 장정구 선수의 작전이 주요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사파타 선수가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까 네 완전히 자기 페이스를 잃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좋은 바디를 말이죠 네 몇 차례 가격을 당했습니다 저기에서 지금 몰또또래서 말이죠 네 장정구 선수는 20살 아닙니까 네 장정구 선수 아주 깡닫고 있게 말이죠 네 아주 잘 싸웠습니다 아주 강인한 인상을 품고 어떤 면은 아주 나약하리맞은 순진한 표정 오늘 그 장정구가 말이죠 네 장정구의 별명이 짱구 아닙니까 네 예 프레카드도 장정구 이겨라 짱구 이겨라 하는 그런 그 프레카드가 많습니다 오늘 그 뭔가를 보여줍니다 장정구 선수가 이제 그 챔피언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네 장정구 선수의 자 2회에서부터 계속 불규칙적으로 기습으로 몰아붙혔던 장정구 선수의 작전이 주요였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사파타 선수가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까 네 완전히 자기 페이스를 잃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좋은 바디를 말이죠 네 몇 차례 자기 자신을 잃고 있는 네 그러한 순간입니다 장정구 선수는 스무살 아닙니까 네 장정구 선수 아주 그 깡다구인 사파타 선수가 아주 처음부터 정신을 못 차렸어요 네 1회 전부터 기습적인 공격을 성공시켜가지고 네 아주 깨끗한 케이오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오일용씨 김성준 선수가 보라싱을 놓일 때도 3회 케이오승을 거뒀었거든요 네 장정구 선수도 역시 그 3회 케이오승을 거뒀습니다 마치 그 김태식 선수가 이바라 선수를 몰아붙이던 날이 그렇죠 경기 초반에서 마치 그 김태식 선수가 승리하는 네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시합이었습니다 네 챔피언 인정서가 주어집니다 네 이제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 됐습니다 장정구 선수가 공격할 때 보면은 말이죠 네 복부, 가슴, 톡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공격이 오늘 주요를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차별 사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공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네 너무 무서워요 네